명절튀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절튀김을 한 5가지 해보겠습니다 찌푸는 물에다가 살짝 헹궈줘야 됩니다 그래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튀김을 5가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찌푸는 찬물에 한 번 헹궈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손질해서 썰었고 새우 손질해서 물기 없이 닦았고 밤은 어젯밤에 까난 겁니다 단호박도 다 깎아서 다 썰었고요 5가지로 한번 튀겨볼게요 여러분은 소화 잘 되라고 또 색깔도 예쁘고 소화도 잘 되라고 치자 2개 이렇게 물아놨거든요 치자 2개 였습니다 약간 소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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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 완성입니다. 소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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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화